남았어요. 여기 잘 있어요? 예! 스톱 스톱 스톱. 여러분들 잘 있어요? 오케이 좋아요. 자 안녕하세요. 저는 워너브 홈팅입니다. 매주 홍대에 실천해서 K-pop 퍼포먼스로 공연을 하고 있고요. 여기 지금 키트는 여기 멀메 같은 친구가 여기 이렇게 인스타그램 배너를 들고 있어요.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 살러 주면 저희가 내시는 먼저 어떻게 어떤 난 어디서 그 날인 다 보시니까 여러분들 따로 해주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앞에 멤버들 킥박스를 궁금해. 킥박스에다가 가시면 되는데 천하이처랑 삼천 삼천 cent 많은 사람들 편의해서 저희가 텐다로 되니까 이거 조금만 더 해서 연락 가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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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마지막islv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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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 다시 워너버 화이팅 해볼까요? 자 뒤에 계신 분들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여기 떨어지신 분들 조금만 스탠드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주세요 네 앞에 쪼는 괜찮은데 뒤에 쪼는 조금만 기상이란 뜻으로 박수를 쳐버렸어요 기상이 뭔지 몰라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? 기상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뜻이었는데 박수를 쳐버렸어요 아 근데 좋아요 거기 앉아계세요 대신 소리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버 화이팅 소리질러! 저희 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워너버 댄스입니다 매주 홍대 신촌에서 K-POP 퍼포먼스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거의 매주에 한 번 두 번 걸로는 계속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가 몇 시에 언제 어디서 공연을 하는지 다 하이라이트 스토리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팔로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처음 오신 분들은 손 한 번만 슥슥 돌아주시면 인스타그램 들고 갈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연을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 진짜 호응을 많이 해줘야지 또 주변에 지나가는 분들이 어 저 원숭이는 뭘까 하면서 슥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편을 만들어요 장난이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 이제 재미있게 공연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면 감사했습니다 한 번만 더 체크해 볼게요 자 넥스토리아 감사합니다 봐봐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뭘까 하고 이렇게 슥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가시네요 안녕하세요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좋습니다 네 바로 이게 그냥 스무스한 멘트라고 자 바로 그 다음 처음 곡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첫 곡으로 좀 멋있게 한번 힙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힙합으로 여러분들 힙합 좋아해요 힙합 네 첫 곡으로 힙합 같시다 어 그거지 힙합 힙합 힙맨 힙합 레츠고 힙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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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힙합하고 음료수 말고 그 다음에 미친놈 한번 내보자 오케이 좋아요 밑에 좋아요 자 아 그래그래그래그래 아 괜찮아 아 영광이는 그렇게 하고 조금만 오케이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도록 갈게요 레츠고 아 영화 아 아 아 90가지의 생각 90가지의 사랑 50가지의 사랑 그리고 자 바로 가도록 예예예 자 바로 해도 돼요 찬흥이 형 지금 내가 활성화 됐나요? 아 아니에요 아 잠깐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찬흥이 형을 위해서 박찬흥아부터 발성!